초점을 잡고 초점을 잡고 초점을 잡고 초점을 잡고 목덩이를 잡고 공식에서 공식에서 잡았어야지 너무 작아서 비치 정도로만 커지면 딱 좋은데 처음에 볼 땐 이렇게 작아서 상상을 못했거든요 대부분 딱 10cm 이상은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드는데 막상 받아보고 왜이렇게 작아 이러면서 은근히 세안 부분도 많아 좀 더 크더라구요 자녀분 정신이 원하는